나랑 등산 갈래? 등산 왜? 끝까지 올라타고 싶어서 오빠 안녕 야 옷 왜 이뻐?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래서 이제 여사친한테 내가 안 흘리는 거야 나만 보면 그저 날 꼬시려고 날 유혹하려고 지겹다 지겨워 진짜로 아 진짜 오빠가 나한테 넘어온 거 아니고? 요즘 뭐 만나는 남자는 오 뭐야 왜? 왜? 뭐야 오늘 하늘색 풍선이야? 이쁘지?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진짜 쩡노래 야 이거 최신 노래 아니야? 옛날 노래 켜지 말자 요즘 지금 음악 캠프에 1등하고 있는 노래 아니야? 아 진짜? 아 요즘은 만나는 남자는 없고? 없어 면 안 알아 똑같이 뭐 오빠 여기서 우리 같은 취급 하지 말자 왜 갑자기 너나 나나 오빠가 응 이렇게 너 이렇게 나오라고 한 게 아까 고민이 있어 고민? 응 왜?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자한테 말하기 좀 그런 거거든 응 근데 넌 이제 뭐 좀 편하니까 난 여자 아니야? 너? 1도 아니야 어 그렇지 에이핑크가 부르네요 1도 없어 1도 없어 1도 없어 너 알았어 네 진짜로 나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 진짜로 너 안 서 뭐가? 설마 진짜? 진짜 안 서 농담이 아니라 어 아 진짜? 잠깐만 진짜 안 서 어떡해 아 미안해 근데 나도 웃겨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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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생각해도 웃기긴 한데 진짜 안 서 시도할 여자네 있었어 아 미안해 장난칠 때가 아니지 진짜 안 서 네가 좀 좀 도와줘야 될 거 같아 내가? 어떻게 도와줘? 네가 날 좀 도와줘 오빠 왜 그래 어 우리 친구잖아 어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 어? 나 우리는 친구야 뭐 지금 내가 너 보고 뭐 하자 이런 거로 너 생각한 거야 지금? 어? 아 뭐야 애 나 너랑 보고 뭐 하자? 어? 아니 도와달라며 어? 아 도와달라 그러지 그걸로 생각한 거야 지금? 그거 배고 뭐가 있어? 잠깐만 너도 항상 지금 머릿속에서 나와의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니야 아니 지금 지금 병원을 갔거든 네 갔는데 좀 신선한 충격이 필요하대 좀 새로운 색다른 뭐 그런 드립이라던가 아니면 막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그림이라던가 막 그래서 네가 있잖아 너도 뭐 괜찮은 남자 뭐 유혹하고 꼬셔봤을 거 아니야 당연하지 되게 기다렸다는 질문이야 나를 어떻게 보면 오늘 나와 뭔가 사랑을 나누고 싶어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좀 꼬시는 멘트 같은 거 오빠 지금 개조작 부리는 거 아니지 하 하 좀 뭐 드립 같은 거 쳐봐 한번 어 네 드립 뭐 아무나 쳐봐 한번 어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우리 삼촌이 라면 공장에 집에 라면 지금 박스로 쌓여있어 먹지도 않아 그거 어 어 우리 집 고양이 보고 갈래? 그냥 근처에 있는 캣카페 이런 데 있잖아 아 오빠 어 나 자취하고 잘 취해 내 친구도 자취하는 애 한 명 있거든 맨날 혼자 숨고 혼자 취하고 그래 어 지금 그냥 네 얘기를 듣는 순간 어 그냥 거세대는 느낌이야 지금 지금 나 지금 조선시대 지금 넷이야 그냥 아무 감흥이 없어 지금 아 나 좀 자존심 상한다 남자들이 그런 드립으로 이렇게 안아 나는 하 생략 필요해? 그니까 뭔가 좀 신선한 게 신선한 충격이 필요하다더라고 그럼 나 생략인데 응 내 속옷 색깔 한번 봐줄래?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색깔 어 속옷 색깔 어 그렇지 어 어 잠깐만 근데 색깔이 무슨 색이지? 그게 하늘색인가? 어 어 살짝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어 잠깐만 어 살짝살짝 올라오고 있어 어 어 속옷 색깔 어 살짝 지금 오는 거 같아 뭔가 느낌이 살랑살랑 오는 거 같아 어 오빠 근데 주말에 뭐해? 잘 하는 거 없는데? 나랑 등산 갈래? 등산 왜? 끝까지 올라타고 싶어서 끝까지 올라타고 싶어서 끝까지 올라타고 싶어서 잠깐만 잠깐만 음 음 끝까지 올라타고 싶어서 어 나 중간에 올라가고 싶어 그럼 등산하면 중간에 내려오면 안 되지 안 돼지 끝까지 올라타야지 너 끝까지 올라타고 싶어? 나 끝까지 올라타고 싶어 어 올라탈래 어떻게 해? 응? 아니 산 그래 산 어 나도 산 왜 갑자기 왜 그래? 아니 그냥 허리가 아팠어 산 나도 그럼 우리 그날 끝까지 둘 다 끝까지 올라 한번 타볼까 한번 정상까지 한번? 어 정상까지 올라가야지 끝까지 올라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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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자 왜그래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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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오빠 근데 벨트 브랜드 뭐야? 어? 벨트? 어 이거 10K인데? 그래? 어 손 묶이기 딱 좋겠다 손 묶이기 딱 좋겠다 손 묶이기 딱 좋겠다 손 묶이기 딱 좋겠다 음 잠깐만 음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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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묶자 한번 묶어보자 한번 한번 묶어보자 잠시만 손 묶기 딱 좋다면서 묶어보자 한번 잠시만 벨트 왜 이렇게 빨리 풀었어 음 아니야 아니야 좀 이따 다시 묶을거야 음 음 음 슬비야 어? 슬비야 어 음 다 고친 거 같아 어 오빠 오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동해물과 왜 그렇게 걸어?